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컬러팝 허용 유니티로 만들었네요 대부분 다 유니티로 만든거 같은데 두나도 유니티 있던거 같고 아까 전에 그거 비트레이저도 유니티 유니티인걸로 기억을 하고 은근히 유니티를 많이 쓰네요 뭘 허용하는게 되게 많아 그냥 퍼즐게임인데 소리도 너무 시끄럽네요 개인적으로 소리를 조절하는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.. 내 폰이란건지 아니면은 아 소리 다시한번만 켜볼게요 와 소리 진짜 크다 아 아 아 아 아 음..어떻게 하는거지? 대각선으로도 안되나? 아 아 아닌데 아 아 이렇게도 해야 되는구나 어어 머리에 제법 쓰게 만드시네 어 우와 머리 좋다 와 머리 진짜 잘 쓰시게 만들었다 대박인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? 와 힘들다 이거는 아 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닌데 와 이건 어떻게 하는거지?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와 대박이다 일단 주변 색깔을 갖게 만든 다음에 하나 둘 아닌데 이건 또 아닌데 셋 오케이 와 대박이다 빨간색으로 오 와 대박이다 오케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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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조작감이 안 돼 세세하게 하는 건 잘 안 되네 아이 뭐야 와 힘들다 조작이 안 돼 아 뭐야 진짜 이건 넘기면 안 되나 힌트를 또 못 보네요 이거는 12 챕터에서 터치가 안 돼 12 챕터에서 터치가 안 돼 12 챕터에서 터치가 안 돼 아니 아 진짜 이게 아니잖아 아무리 눌러도 터치가 안 돼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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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거지? 감이 안오네 와 이건 진짜 감이 안온다 노란색 아 뭐야 다 빨간색으로 만들어야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되지? 초록색 여기까지 안된다 이래도 안된다 와 힘드네 이거 힌트 누르고 싶어도 벨이 부족해서 못하고 응 오케이 오케이 LOL 안니고 결국에는 노란색으로 끝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선초록 그다음 노랑 그다음 빨강 밑에 무릎이 문제네 무릎을 어떻게 해야되지 아 이렇게 하는 건가? 많은 것 같네 많은 것 같네 많네 와 힘들었다 이거는 힘들었다 진짜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닌데 아 힌트 없어 힌트 살 돈도 없네 힌트 사래 자꾸 이것도 아니란 말이지 아 이것도 아닌데 한 컷 두 컷 세 컷 안 되네 한 컷 두 컷 조개 아냐 아 하아 어 아 저기 하나가 남았구나 아 아깝게 아깝소 이게 또 이렇게 안되네 안돼 아 안돼 안돼 결국에는 파란색을 써야하는건 맞는데 파란색을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이것도 아니야 와 머리 제대로 쓰게 한다 아냐 이것도 아니야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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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해도 이쪽이 남아가지고 이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와 어렵다 와 해도 너무 많이 많아 너무 색깔이 너무 많이 남아 바로 없앨 수 있는 게 이거긴 한데 해도 의미가 없어 아냐 저 하나때문에 안돼 아냐 이것도 아냐 이것도 아냐 아 아 진짜 이거라고 믿고싶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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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끝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 힌트는 나중에 쓰자 아 미치겠네 와 진짜 빡세다 어휴 와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것도 아닌데 3개지 하나 둘 세개 하나 둘 세개 아냐 이거는 또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3개지 4개지 5개지 4개지 5개지 6개지 진짜 미치고.. 미치고야..